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사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가 이뤄진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고 있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지금 사랑한다고 내 들은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고찍찍찍찍찍 고고찍찍찍찍 너를 그래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 내가 너를 쉬게 해 이를만이 생명이니 아멘 아 평화만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내 마음 다해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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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안에 날씨가 있어요 평안이 없죠 심자가 모여 있는 자마다 후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은 누굴 만났나요 위험하셨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목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 풀리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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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이 품이 넘쳐요 얼음 거치도 새 날이 날이 이제 품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별을 얻은 이 찬송이 넘쳐요 심장하고 열받는 저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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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하면 안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길 믿습니다 아멘